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5시 뉴스 후 이번 주 정치권 이야기는 다시 초록방 시내 원룸에서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19 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셨고요. 새 얼굴입니다.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번 여의도에서만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좀 색다릅니다. 저도 그래요. 오래간만에 파트너가 됐습니다. 두 분이 엄청 친하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주 진짜 훌륭한 존경하는 선배. 아무도 저희 사이를 못 떼어놓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오늘 토크가 기대가 되는데 곧 떼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주제들이 좀 있어서. 이 안에서는 그래도 되고 밖에서는 다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광복절 특사로 잡았습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 사면안 제가 했고요. 이번 사면은 어떤 점을 가장 중점으로 두고 기준으로 두고 선정을 했는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면 때마다 늘 경제 살리기 중점 둔다고 하고 경제인들 많이 사면하는 것 같긴 해요. 일단 좀 총평을 들어보고 싶어요. 조 의원님.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 회생일 겁니다. 코로나 3년 거쳐오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침체되고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 외부 환경도 아시는 것처럼 고금리 문제가 예전에 해결이 안 되고 또 러시아 오프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또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도 그 과정에서 고도 성장 유지하다가 지금 쭉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경기를 회복하는 데 여러 가지 조건도 안 좋아서 외국 환경도 안 좋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 총수들 가운데서 3인 복권이 안 되면 무역 활동을 제대로 하기 힘든 그런 제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출입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하는 게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소상공의나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생계형 범법 사실들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또 어려운 점들, 경제활동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다른 건 못 해드리더라도 3인 복권의 이런 권한을 통해서 그런 거라도 풀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경제 살리기 명분은 늘 좋은데요. 사실 이번에도 보면 저는 좀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 경제 살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삼성 임원들이었던 분들이 빠졌다거나 또 보면 민생사범들은 많이 빠지고 소위하기에는 기업들 중에서 아주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갑질 대왕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운전사를 막 이렇게 패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던 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형집행 중에 그러니까 가석방 중에 술집을 막 다녔던 갑질 대왕 중에 한 사람인 회장도 보니까 사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목은 경제 살리기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 해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김태우 전 구청장의 경우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정말 저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최악의 사면권 남용이 아니냐.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김태우 전 구청장 이야기는 잠시 뒤에 해볼 텐데 일단 김 의원 언급하신 내용 중에 사면 소리 돌던 삼성들 임원, 전 임원들은 명단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왜 빠진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김태우 전 구청장을 사면하는 게 굉장히 사실은 비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대폭 전직 임원들이나 심지어는 이재용 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주범들 다 지난번에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분들은 또 거기다가 밖에 나와 계세요, 지금. 그래서 굳이 이번에 더 욕먹을 거 끼울 필요가 있겠냐. 이런 판단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약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 임원들은 뺐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김태우 구청장의 사면 복권이 충격적이에요. 그런 분석을 내리신 거고요. 국정농단 관련 인물들이 빠진 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또 빠졌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사면 복권의 취지인 경제살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다는 점이 한 가지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들은 일단 대부분 다 현기를 맞추거나 아니면 가슴받아서 나와 있지만 경제 현장에서는 이미 물러난 상태입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고 나머지 또 안종범, 김종원 이런 분들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떤 또 사면 복권이 되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굉장히 다급한 사면 복권의 필요성이 절실한 분들에 비하면 좀 시급하지 않은 분들 경제살리기라는 큰 취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것이 만약 사면 복권을 하더라도 현재 삼성에 복귀해가지고 다시 또 경제활동을 하거나 그런 분들은 또 아닌 점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를 하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내가 처벌받을 거다. 그리고 아주 불가피한 경우 빼고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재벌기업 회장들도 보면 아주 질이 좋지 않은 분들을 이번에 다 사면을 해준 걸 보면 이게 경제살리기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빚을 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사면권의 행사 아니냐. 이런 저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전직 관료들 중에서 이미 주범들,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지난 말에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한꺼번에 세일하듯이 그냥 싹 해줘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는 왜 그랬는지 참 이상할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덜했다, 이런 평가신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인들도 좀 포함이 됐어요. 또 논란이 되는 인물 중에 하나가 김태우 전 강서 구청장입니다. 누군지 모르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특감반으로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 수사관으로 복귀를 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관련 내용을 폭로를 해서 두 분은 처벌을 받았고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이 된 건데 이번에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이 된 거죠. 일단 여야의 평가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우 전 구청장의 이번에 판결론은 사실은 전 정권 비리를 폭로한 공익 제보의 성격에 대한 사법적 재단이 정당하느냐의 어떤 문제 제기도 있고요.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 보도에 벌써부터 많은 국민이 의우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꼼수 사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형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최악의 사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자신을 공익 제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대법원까지 해서 판결이 난 사건을 사실은 3개월 만에 이렇게 그냥 공익 제보자가 맞다는 식의 그런 사면 이유를 달아가지고 사면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누가 사법체계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건 사법체계의 법치주의를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저는 행정권의 남용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고요. 특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곧 있을 예정인데 이게 한 40억 이상의 돈이 든다고 그래요. 공직자가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서 심지어는 세금을 40억씩이나 낭비하면서 지금 선거가 벌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여시면 카르텔 얘기하시고 세금 낭비 도둑 얘기하시는데 도둑으로 따지면 저런 도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면을 해주고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상을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기 부정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조 의원님은 해석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이 사면 문제는 사실은 시중에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고 일단은 전형적인 공익 제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정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 걸 보고서 이거는 상식이 안 맞다. 만약에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이거는 사면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이미 공론화돼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랬었는데 사면권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의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인데 크게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든 중간 2심에서 확정되든 간에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됐을 때 그걸 바로잡는,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차원 사후적으로 바로잡는 거는 법원 스스로가 재심하는 것도 있지만 재심이 안 하거나 안 될 때는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그걸 바로잡는 의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국민 통합이라든지 3개월 만에 그러는 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그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법원 사면 복권의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는 대부분 확정 판결 나기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이거는 대부분 법원의 판결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사면권으로 그걸 시정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할 때 나중에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자기가 생각할 때 틀렸다고 그래서 그걸 자기가 자기 행정권으로 바로잡는 거는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도 저는 이 김태우 전 구청장 사면은 장당화될 수 없다고 보고 국민들도 용납하시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정치적인 자기 세력불리기 앞에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법원 스스로도 늘 바로잡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동안에 재심을 대법원이 스스로 재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이전에 정부 때 법원 스스로가 내렸던 자기들의 선배들 대법관들이 내렸던 판결을 다 뒤집어가지고 유죄도 무죄로 하고 했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법원 스스로도 자기들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바로잡는데 그 경우에는 명백하게 오심이라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해서 법원 스스로 그걸 재심을 통해서 바로잡는 경우도 있고 오심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그의 판결이 맞았지만 시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는 법원 스스로도 그렇게 하는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그걸 하는 거는 헌법에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탓할 수 없는 거죠. 사명권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유일무이한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 사명권을 행사할 때마다 논란도 있는데 정치부 출입을 또 오래한 입장에서는 참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에서 누구 사면하면 반대쪽에서는 정치 사면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오심이었다 그러고 아무튼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서요. 일단은 논란의 인물은 김태훈 전 구청장이 사면이 됐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본인은 당이 허락해주면 나 강석 우청장 제복을 나가고 싶다 이런 입장문을 곧바로 냈어요. 당에서 공천 줍니까? 지금 강석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이든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 이 정도까지만 돼 있고 말하자면 사법적으로는 이제 명예회복이 됐는데 정치적으로도 명예회복하고 다시 하고 싶다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10월 강석 우청장 보궐선거에 다시 나갈 건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 표명이 없는 것 같고 아직도 본인이 그거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일에 대놓고 사면된 당일에 대놓고 나간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본인이 출마 의사가 있어야 출마 기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있으면 주실 거냐고 물어보는데요. 진짜? 주실 수 있나요? 이 정부가 참 희한한데요. 저는 참 후가무치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 같은 40억을 자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본인은 억울하니까 죄송하다는 말이... 제가 억울한 점은 억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세금 40억씩이나 자기 돈으로 쓰든지 그러면 그렇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게 제가 보면 대통령도 어떻게 사과 한 번 이때까지 하는 걸 못 봤는데요. 저는 국민들이 다 보고 계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원회가 상식에 입각해서 공익 제보자로 그걸 받아줬으면 그 이후에 재판도 그런 방향으로 갔을 거고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죠. 어디서부터가 시작인지 그 얘기를 또... 그런데 사법부가 전현희 위원장이 시킨 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두 분이 오늘 끝나고 또 대화 나누실 거잖아요. 이 주제로 두 분이 이야기 이어가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께 진출하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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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to give to you a minute? 감사합니다.